솔직히 우리 목소리 잘 맞아. 우린 같이 노래 불러야 돼. 우린 우리 같이 노래 하나 불러야 돼. 야 너가 나 캐스터만 하면 바로 괜찮지? 우린 같이 노래 부르면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. 라이벌이 그... 제노 씨가... 천지에... 저거... 저거... 제노 씨가... 말 좀 하지 마! 하하하하 다음 번호 하하하하 하하하 자 잘하고 있어요. 하하하 내가 다 돌아올게. 내가 다 돌아올게. 돌아올게. What are you doing? 하하하하 What are you doing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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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.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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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거 좀 해봐 왜 거 좀 해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초등학생 있는 거야 누가 그냥 중학교 정도인데 뭐가 진짜 어려워 보여지 내가 너 초딩이야 지사님 한 번 하면 말 안 한 번 야 지사님 참는 편이야 아니 그치 친구? 없잖아 너무 많지 아니 형 친구야? 형 같은 친구 아 그러네 조심조심 다 쳐 다 쳐 나 치즈 되게 좋아하거든 왜 이래? 신경 쓰지 않아 너 원래 그랬어 이제 포기했구나 포기했지 날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 가져 야 너 오랜만이다 그 말 나를 포기하지 말라고 나 이러다가 상처받아 나쁜 짓 다 내가 하고 상처 내가 받아 그러니까 그럼 내가 착한 거 아니야 나쁜 짓 다 하고 상처 내가 대신 받아주는 거지 일단 치즈 피자 먼저 하자 와 맛있겠다 봐봐 설날 보급해요 모든 게 내가 해결해야 되냐 약 환자 옛날에 제가 종이접기 부였거든요 학교 시작 때 장.. 아우 잘했네 화면 깨워 오늘 칼도 필요해 한 세 시간 동안 할 것 같아 지성씨 하.. 이것이 바로 저의 작전입니다 못하는 척을 해서 아무튼 알지 지금 지성씨 순수한 척 연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 있는데 진짜 바보예요 맨날 순수한 척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바보예요 고마워라 말 못하여 포카도 항상 저는 커피를 아포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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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식이 누굴 가르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저것 이것 지천에 이것 천지에 이것 저것 천지에 이거 아포 갓 아포 갓 아포 갓 아포 갓 아포 갓 천지 창조 천지 천지에 저것 이것 지천에 요것 그가 창조 나 옛날 육강이 형 때 해봤어요 안 물어봤어 야 끝이 봐 얘 파트 아니 지성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아니 지성이는 충분하지 마세요 오케이 할 수 있잖아 그 정도가 할 줄 아는 거 같은데 솔로야 송찬 위에서 지성 골라봐 복수해야지 당연히 송찬이지 지성이 누구예요? 지성이 누구예요? 한번 지성이 누구지? 그 축구 선수 박지성? 그럼 그분 축구 너무 잘하죠 맞아요 잘하시죠 천러야 지성 VS Mark 지성 VS Mark 지성 VS Mark 둘 다 살짝 별로긴 한데 둘 다 별로 안 좋은데 누가 고를까 아니야 Mark 고를게 왜냐하면 지성이 저번 송찬, 천러 했을 때 송찬 골랐거든 지성이 아니야 지성이 아닌 거 같아 지성아 천러 아니면 송찬 그럼 가면 나랑 할래 송찬이 여러분 와 잠깐만 니가 그냥 진실이 얘기하는 거야 질의 맞추는 거야 나는 재미있을 필요 없어 그냥 진지하게 나는 한대리 형이 있어 샷아웃 송찬 풍성 야 빨리 골라 야 불편하게 만들어 송찬, 천러 빨리 송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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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아까 내려가야 돼 갔다 와 왔니? 왜 안 갔고 와 니 집이냐? 왔니? 헛스 탈보의 쪼농 지성 不知道 근데 쪼농 타也是 이종 시환 타의 표정 시환 타의 표정 시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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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이라 했어 그랬는데 와우 잠깐만 했어? 어 안 들려 시환 빨리, 빨리, 찍어 치고 기다리지 말라고 재밌구 сос지 재밌어? 해치ік 5,sy2 감사합니다.